왜 주연이가 애프터스쿨 병풍이라며 병풍이라며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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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문이 있든지 아니에요 넘버 쓰리에요 아 그래? 유희가희 주연 아 그래? 넘버 쓰리 넘버 쓰리요? 어 넘버 쓰리하니 병풍하는 게 낫겠구만 저 넘버 청춘부패를 통해서 아 그러면 뭐 오시죠? 뭐 오시죠? 오 왔다 왔다 아직 어색해 아직 어색해 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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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라 해 티아라 해 병풍인 거 같던데 수현이랑 은정이 이렇게 질 grandson 와 잘 맞 crib 찔만 재미있다 찔만 재미있讐 들어가요 재밌다 찔 merci тесь ustering 아 맞다 쥬린 인터넷 얼짱이었 orders 어 맞아? 그쵸 그건 제가 원조 얼짱이죠 원조 얼짱이면 뭐해 요즘에 개를 모르는 거 같은데 아는 사람 달아요 저는저는 얼짱인지 몰랐어요 와아! 짱짱! 야 이 그래머 재밌다! 다 죽잖아! 우와! 어쩌면 뭐해? 예능 가면 내가 더 난데 강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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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!